자 이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. 자 정군의 서브. 행운의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부터 나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집중. 이번에도 허용합니다. 잊어 빨리 잊고 할 뻔해. 이제 시작. 2 대 0. 자 살짝 갈게요. 네 좋아요. 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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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자 천천히. 칭참해 칭참해. 파이팅. 오케이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자 찬스야. 이준호의 서브. 아 시봉타워. 자 완전 모서리로 찔러넣습니다. 자 전력이 좋아요. 3 대 2. 아 이런 시스 나오죠. 머리 맞았어. 머리 콩. 저런 서비스 미스는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사랑하는 사이끼리는. 아 그런가요. 네 그렇습니다. 네. 자 백으로. 어 날카롭습니다. 자 허용합니다. 지금 저 두 선수는 쉐이크 선수잖아요. 백핸드에 강점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전부는 이준호가 빨리 백핸드 쪽으로 와줘야 돼요. 아. 아. 됐어. 형 다리 아픈가 보다. 소리. 아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큰일이다 무릎이. 괜찮아요. 어 무릎이 아프다 여기가. 물 찼어? 모르겠어요 여기가 계속 아프네. 연습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근육통이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. 이 통증을. 여기 아프다 이렇게. 네. 여기 근육이 아프다. 아니 한 경기 뛰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. 복식이 연습 이 움직임 양이 좀 더 단식보다는 많은데. 그 부분에서 다소 좀 우려가 되긴 해요. 그래서 오늘은 정근우 선수의 리더십이 좀 더 중요한 경기이지 않나. 그는 그는. 럭키 럭키 럭키. 찬스 찬스. 자 선택도 없습니다. 자 떴고요. 자 떴고요. 나이스. 정근우 포인트. 네 좋아요. 정근우 포인트. 5대5. 굿 플레이 굿 플레이. 우영미 선수의 서브입니다. 아 넷. 넘어갔어요. 찬스입니다. 좋아요. 네 역전입니다. 6대5. 나이스. 좋아. 좋아.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어쩔 수 없었어. 어쩔 수 없었어. 어쩔 수 없었어. 분위기 왔다 분위기. 오케이. 잘했습니다. 오케이. 아 이번에도 리시브 실패 좋아요. 좋습니다. 8대6. 부정차. 끝까지. 강약 강약. 진화야. 굿굿. 무겁게 오죠? 그렇죠. 잘했어요. 괜찮아. 시도 좋았어. 그렇죠. 잘했어요. 저는 이런 걸 원한 겁니다. 좋은 시도였죠? 실패했어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위험했다 위험했다. 그렇죠. Á ai. victoria 멍 gente. 정말ügraine다. scored 수준을 당 Akimowski. 그제 Ing bund아오죠? 시청자ympt escילו 하 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